먼저 다양한 금융 상품들 중에서는 세제 혜택이라는 게 부여된 종류의 계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연금저축인데요. 옛날에는 isa도 있었고 재형저축도 있었고 소득공제장기펀드라는 것도 있었고 다양한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다 없어지고요. 연금저축이 가장 큰 혜택을 주고 있어서 거의 메인인데요. 세제 혜택이 왜 이렇게 많이 주느냐는 걸 생각해 보면요. 사실 적금리가 너무 낮아졌잖아요. 국민연금만으로도 못 살 수 있고 아까 회사에서 넣어주는 퇴직연금만으로도 못 살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계좌를 터놓고 본인의 노후를 스스로 준비하면 사실 아주 이롭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는 그 계좌에는 엄청난 수세 혜택을 부여해요. 세액공제라는 혜택을 부여하는데요. 이게 너무 커서요. 보통 초년생들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거리가 많이 없는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 하고 안 하고가 차이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이 계좌를 트고 내 노후를 위한 연금 계좌를 트고 매년 4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거든요. 내 미래를 위해서 400만 원을 그냥 넣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럼 넣기만 하면 우선 세액공제가 적용이 돼서요. 16.5% 또는 13.2%의 세액공제를 그 해에 받을 수 있고요. 16.5%요. 그러면 내가 100만 원만 넣으면 16만 5천 원을 내가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거네요. 네. 엄청난 거죠. 수익률만 따지면 거의 16.5% 엄청난 거네요. 엄청난 수익률. 이게 또 연봉리로 간다 치면 직장생활 20년 하는 동안 연봉리로 간다 치면 정말 나 부리백은 적은데 만기에 내 개인연금 계좌의 잔고로 쌓아있는 금액이 커질 수 있는 거예요. 400만 원까지 가는 거군요. 우선은 연금저축만 보면 400만 원까지고요. 그다음에 irp라는 게 또 있는데요. irp에 추가적으로 300만 원만큼 더 되거든요. 그래서 둘 다 하거나 irp만 하거나 합산해서 700만 원까지는. 700만 원까지 똑같이 약간 16.5%나 13.2%. 그러면 대략 100만 원이 넘어가요. 아 돌려받는 게. 그럼 연금저축을 가입하려고 하면 사실은 어디로 은행 가야 되나요 증권사에 가야 되나요 어디로 가야 되나요 연금저축은 우선의 제도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걸 구현할 수 있는 곳이 금융사들인데요. 보험사에도 할 수 있고 그럼 연금저축보험 은행에도 옛날에 연금저축신탁 증권사에는 연금저축펀드 이렇게 선택해서 할 수가 있었는데요. 금리가 높았을 때는 연금저축신탁과 보험에 충분히 금리가 괜찮아 가지고 그쪽으로 거의 다 했었고요. 지금은 연금저축펀드 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는 분위기고요. 연금저축펀드 계좌도 스마트폰으로 바로 개설이 됩니다. 그럼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하는 거면 연금저축을 내가 펀드 하나에 이렇게 드는 건가요 펀드 여러 가지를 고를 수 있고요. 금액이나 이런 거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연금저축 상품들 중에서 연금저축펀드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은요. 제약이 거의 없어요.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미래를 위해서 올해 400만 원 넣었어요. 400만 원 넣고 그걸로 할 수 있는 게 경우의 수가 거의 무한해요. 그 계좌 안에서 etf 막 여러 개 쪼개서 할 수도 있고. etf도 살 수 있어요. 네. etf 열린 지가 오래 안 돼 가지고요. 그런데 etf가 열리고 나서 연금은 몇 개 있던 단점이나 핸디캡마저 없어진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자유롭게 할 수가 있고 연금저축이기 때문에 거기서 구현 못하는 건 파생이 좀 섞여 있는 레버리지나 인버스 정도 빼고는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연금저축 펀드로 가입한 금액으로 삼성자 주식이나 이런 건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개별 주식은 안 사죠. 개별 주식은 안 되고 etf만. 네. 개별 주식은 안 사져서요. 거기 안에서 애플 주식 삼성전자 주식 이렇게는 살 수 없고요. 그런데 나스닥 100 etf 그리고 아 나스닥 100은 되는군요. 네. 코덱스 200 이런 것들은 담을 수 있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율로 우리가 구현해서 쭉 가지고 가는 자산배분 투자를 이제 연금저축 내에서도 구현하기가 되게 쉬워져서 거의 할 수 있겠네요. 연금펀드로 자산배분하는 걸 연습해 볼 필요도 있겠네요. 네. 연금펀드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왜냐하면 연금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굉장히 우선 가치 우선순위가 높은 자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가 이 자산배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가 안 돼 있고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좀 작은 돈으로 연습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내 퇴직연금펀드 개인연금펀드든 아니면 퇴직연금이든 퇴직연금도 사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퇴직연금도 하나의 계좌고 그 안에서 내가 dc형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포트를 구성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고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도 연금저축 계좌를 내 명의로 터서 그 안에서 또 포트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은 일단 퇴직금이나 아니면 내가 내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작은 돈으로 연습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오늘 되게 좋은 정보 많이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거 하기에. 종전에 만약에 내가 이제 사실 연금저축을 가입하신 분도 있잖아요. 거기서 예전에 가입하였고 묻어놓은 분도 계신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새로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etf로 할 수 있는 걸로 옮길 수 있나요 계좌를? 네. 금융사 간의 이전이 가능하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오래전에 만들어진 연금저축이라는 제도잖아요.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시장 상황이 너무 달라진 거죠. 이렇게까지 저금리 갈 줄 아무도 몰랐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모아왔는데 금리 1% 돼버리면 이거 깨고 다시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이게 깨면 거의 다 뱉어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 금융사들 간에 이사가 가능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어요. 이동할 수 있고요. 이 이동이라는 건 금융기관은 바뀌지만요.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자산도 바뀌지만 내가 이 계좌 자체를 해지는 안 하는 걸로 이동이 돼요. 그런데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퇴직연금에 대해서 정말 되게 궁금한 게 많거든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일단 하고는 있는데 알아서 잘하겠지라고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약간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퇴직연금은 정말 중요하고요. 정말 중요하고 현업에서는 그 중요성을 느낄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못 느끼는 게 실제로 계좌주들이 가장 못 느껴요. 맞아요. 직접 일반 저희도 그냥 알아서 하겠지라는 생각인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인 것 같고요. 퇴직연금 계좌가 생기잖아요. 근로자에게 퇴직연금 계좌가 생기면 이제 회사에서는 정기적으로 거기다가 퇴직금이라는 돈을 넣어줘요. 그걸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그 운영을 제가 이제 pv때는 맡아서 하잖아요. 따로 지시가 없으면 가장 낮은 거에도 들어있어요. 리스크를 질 이유가 전혀 없는. 안전하게. 그래서 본인이 챙겨서 해야 되는데 먼저 챙길 수가 없는 구조이긴 해요. 그래서 대부분이 가장 낮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게 좀 안타까웠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누군가가 본인이 근로자인데 나는 퇴직금 제도인가. 퇴직연금 제도의 db 제도인가. 또는 퇴직연금 제도의 dc 제도인가에 대해서 아직 인지가 안 되셨다면 내일 인사부에 전화하시면 알려주거든요. 근데 그건 뭘로 되어 있냐고. 그러면 알려주면 만약에 dc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투자라는 숙명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거 너무 큰 자산이고 우리 투자는 1, 2배까지고 주식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요. 퇴직연금에 몇천 들어있거든요. 뭐가 현금으로 들어있어요. 그런데 들으시는 분들이 약간 db dc 뭐 퇴직금을 모르실 수 있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퇴직연금은요. 우리가 가장 알만한 건 퇴직금 이잖아요. 퇴직금은 원래 우리가 평생 직장 다니다가 퇴사하면 그동안에 모았던 모여져 있던 퇴직금을 회사가 딱 주면 그걸로 이제 제2의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거든요. 회사가 그 돈을 따로 안 모아놔요. 회사가 돈 쓸 때 많잖아요. 그때그때 쓰다 보면 그게 잘 안 쌓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막상 퇴직하고 제2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못 받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래서 퇴직연금이라는 제도를 만들게 된 거고 그 근로자가 다니는 기간 동안에 그 퇴직금이라는 돈이 외부의 금융기관에 쌓여요. 그러니까 조금씩 저축을 하는 거니까 회사도 낼 수 있고. 덜 부담되고. 네. 그리고 나중에 퇴사할 때는 이제 금융기관 찾아가서 퇴사했어요 하면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돈을 못 받는 문제는 이걸로 해결되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문제가 생기는 게요. 금융기관에 돈을 넣어놨는데 이 돈이 되게 크거든요. 한 사람의 제2의 인생을 위한 큰 돈이잖아요. 이걸 뭘로 굴릴지 결정할 사람이 없어요. 금융사도 누군가 지시를 해줘야 하고. 이걸 회사에서 하자니 이걸 굴려 자기 선택하기도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회사가 지시를 내리면 db라고 부르고요. 근로자가 자기 거는 지시를 자기가 내리면 dc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퇴직연금은 크게 db랑 dc로 나뉜다고 볼 수 있고요. 이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면 아직 퇴직금으로 있는 상태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db로 만약에 있다면요. 운용지시 자체를 회사가 내잖아요. 근로자가 할 게 사실 그게 없어요. 잘 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dc라고 하게 되면 내가 직접 굴려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1년 동안 이 회사를 다녔다면 내 월급 한 달치만큼이 그 계좌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월급이 200만 원이다 하면 2년 정도 지났다면 그 계좌에 한 400 정도 들어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10년 다니게 되면 2000이 들어있게 되는데요. 그 2000이 현금으로 계속 있게 되면 안 되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투자 경험이 없더라도 내가 다니는 회사의 제도가 dc라면 이제 투자 공부하고 그걸 지시를 내려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만약에 입사를 앞두고 있다. 입사가 확정됐다. 그러면 그 회사에 연봉이 얼마에요 라는 것만큼 중요하게 물어봐야 될 게 이 회사는 퇴직금 제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러면 이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우리 회사는 퇴직금인가요 퇴직연금인가요 퇴직연금입니다. db인가요 dc인가요 물어보시고 db라고 하면 내가 할 건 없지만 dc라고 하면 이제 나도 투자자다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dc를 운영하게 되면 만약에 개개인이 그 회사에서 예를 들어 그 통장에 돈을 넣어주면 etf나 주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돈으로. 네 다 전산화가 되어 있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요 dc일 경우에는 내가 입사를 하고 그 회사에 딸려있는 사업자가 있어요. 금융기관이 몇 개 골라져 있어요. 은행 2개 증권사 2개 보험사 2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중에 근로자에게 고르라고 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고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회사는 그 사람이 고른 그 증권사에 계속 돈을 넣어주게 되는 거고요. 그 돈은 퇴직금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손대거나 인출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만들어진 근로자 전용 어플을 통해서 본인이 접속해서 내 퇴직금이 잘 있네 이걸 뭘로 해야지 이렇게 주문을 다 낼 수 있어요. 출금 빼고는 거의 다 할 수 있게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db어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확인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db 같은 경우는요 dcc만 db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방식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회사에서는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다 모아서 가요. 근로자 별 계좌가 없어요. 지금 주식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빚을 마이너스 통장이나 또 아니면 뭐 담보대출 받아서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무조건 아닙니다. 그거는 사실 저는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저희 보조정의 성향 기준으로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도 우선에 pb 직원들은 자기 신용을 못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신용주식 매매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고 퇴사하고 한 번 두 번 시도는 해보긴 했는데요. 그건 할 게 아닌 거라는 걸 바로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pb들이 하락장에서 하락장을 항상 겪잖아요. 하락장은 일상적인 하락은 생일만큼 오고요. 좀 많이 빠졌다는 조정은 3년 반 만에 한 번씩 오고 정말 위기다라고 싶은 건 10년에 한 번씩 오거든요. 제가 일하는 동안에도 제가 서프라임을 맞아본 적은 없지만 기억나는 것만 해도 브렉시트 버넨키 쇼크 그리고 사드 맞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런 거 그게 제일 크게 알았네 그게. 이거 제선에는 제가 깜짝 놀랐어 지금. 그런 것들을 다 겪으면서요. 그게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기억조차 못하는 조정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pb 직원들은 정말 난리가 나는 게 딱 신용 때문에. 신용 때문에. 그렇네요. 공포가 그게 이겨낼 수 있는 공포가 아닌 것 같아요. 신용이면 또 그걸 가짜 넣어야 되니까 또 그런 거네요. 신용되면 그걸 팔아야 돼요. 그걸 팔아야 되니까 기존 주식을. 하락하면 그걸 팔아야 되기 때문에요. 하락했기 때문에 팔아야 되는 이상한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산의 가치가 30% 40% 빠져 있는 상태인데 거기서 그 자산을 팔아야 되면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100 기준보다 2배를 팔아야 되는 거죠. 100만 원을 메꾸기 위해서 내가 투자했던 돈을 200을 없애야 되는 결과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파는 걸 몇 번 하다 보면 모든 증권사 창구에서 반대매매라는 게 나가게 되고 그게 시장의 하락을 더 부추기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의 공포심보다는요. 신용 물량들이 시장을 더 많이 망가뜨리게 되고 그 과정에서는 너무 큰 손실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신용은 신용과 담보대출 동일한 걸로 볼 수 있고요. 주식담보대출. 무조건 반대. 혹시 이렇게 pb하시면서 되게 부자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럼 그런 부자분들이 가진 좀 부자분들 이런 공통점이 있더라 이런 특징이 있더라 혹시 그런 부분이 좀 있으셨어요. 부자들 중에서도 어차피 수익률은 되게 많이 나뉘어요. 주식으로 부자가 되신 분들은 여전히 엄청 액티브하고 레버리지도 많이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 기업을 통해서 일으켜서 자산가가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투자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pb거래를 많이 하시는데요. 삶이 자산배분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저한테 맡긴 돈이 100억이 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게 다 없어져도 이 사람의 삶은 전혀 변하지 않도록 세팅이 되어 있는 경우. 그래서 자산배분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것도 그때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른데 이미 많은 사업체라는 거 사업체에서 현금이 나오고 은행 예금에서 현금이 나오고 은행에서 현금이 나오잖아요. 건물에서 나오고. 네. 그럼 이 투자라는 것에 대해서도 기다릴 수 있는 여지와 그런 게 많이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투자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마인드 컨트롤 부분에서 더 유리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 이천 모아서 직장인 때 투자를 빚내서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얘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한테 모든 걸 맡기게 되니까 이성을 잃는 것 같아요. 이성을 잃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금액의 투자금이 주식 투자금은 적당한 것 같아요. 이게 부자들한테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네요. 그러니까 이거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몰빵에서. 네. 뭐 테슬라, 천슬라, 이천슬라 막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몰빵을 하고 하면은 이제 그게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소위 말해 멘탈이 나가버리니까. 그런데 그거보다는 내가 경험이 없으면 처음에 조그맣게 시작을 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내 경험과 실력을 쌓아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다. 한 가지 더 기억나는 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시장의 조정 있잖아요. 폭삭 내려앉으면 사실 매일 차트를 바라보고 있는 저희한테는 완전히 비상상황이에요. 긴급출동 상태고 잠도 못 자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상황이 생기면 우선에 알려드려야겠다 해서 vip 고객 위주로 전화를 돌리잖아요. 그러면 그 자산가분들은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코스피가 100포인트 넘게 받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라고 제가 호들갑 직원으로서 월급받는 직원으로서 빨리 알려드린다고 네. 그렇게 얘기하면요. 그게 내가 가진 종목과 무슨 상관인가. 이땀이 있을 수 있고 이땀은 없을 수 있지만 끼워 맞추면 있겠죠. 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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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가 산업을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답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식을 사는 사람들은 기업을 바라보는 기업을 사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투자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를 잘하고 계시군요. 그렇다면 이제 또 막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초보 투자자분들이라면 어떻게 공부를 또 좀 시작하면 좋을지 저는 투자를 공부로 접근을 안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요. 진짜 많이 받는 질문이거든요. 투자를 공부 어떻게 하나 하라고 생각했을 때 저도 부끄럽지만 증권사 들어가기 전에 주식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없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저는 초반에 이리치고 저리치고 그런 고생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생각해보면 투자를 공부를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빠른 거는 실전을 통해서 배우는 것 생각이 드는데요. 매매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건 축구랑 비슷한 것 같아요. 축구를 배울 때 교실에서 전반 45분 후반 45분 이하를 배우는 것보다 나가서 뛰다 보면 삐 불면 이 쯤 되면 끝나나 보다 이렇게 아는 것 같고 이렇게 패스에 이게 슛이아라는 것보다 나가면 아, 사람끼리 주고받고 슛을 해서 골을 넣는구나. 그래서 이론을 계속 잡고 있는 이론에 집착하는 거는 좋은 건 아닌 것 같고요. 실전과 반드시 병행하는 게 좋은 것 같아서요. 그래서 소액으로 실전과 함께 시작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시작할 때 너무 기술적인 것에 집착해가지고요. 차트 책 사고. 기술적인 책 사고. 가치평가 너무 초반에 그런 책 사고 하지 말고요. 실전은 소액으로 시작해두고 그다음에 이론적인 것을 공부할 때는 마인드에 관련된 책들이 누구나 다 아는 뻔한 책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전통적인 스테디셀러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워렌버 피체, 피터린치 책, 그리고 부회출 차선, 토니 로빈슨의 머니, 부자아빠, 가난아빠 이런 책들 있잖아요. 그런 책들이 열어보면 너무 좀 무난하게 적혀 있어요. 결국 나한테 도움되는 게 없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 책을 나중에 보면 뭐야 진리가 다 적혀 있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진리가 다 적혀 있죠. 그래서 그런 거에 진리라는 걸 나중에 실전을 통해서 깨닫게 될 테니 그런 책을 많이 읽는 게 좋고 오히려 차트나 기술적인 것들은 사실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럴 듯한 손에 잡히는 느낌은 주겠지만 손에 안 잡히는 것부터 공부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동안에 나오셨던 분들도 비슷하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최근에 나온 신간을 막 추천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보전 스테디셀러를 꼭 읽어보라고 그렇게 추천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럼 이번에 지금 또 책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소식을 또 들었습니다. 그럼 어떤 분이 책을 읽으면 좋을지 어떤 분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게 있으신가요? 먼저 책 제목은요. 한 번 배워서 평생 써먹는 박고미 투자법이라는 이름의 책을 쓰게 됐고요. 이 책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방법론적인 건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 많은 방법들 중에서 가장 무난하고 가장 법용으로 쓰일 수 있고 초보 투자자들한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자산배분 투자법에 대한 것 위주로만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투자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과 기본적인 용어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정리를 해놨고요. 가장 도움이 되실 법한 것은요. 실제로 자산배분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요. 어떤 ETF를 고르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택하고 어떻게 조합을 해보고 그런 것들을 샘플을 다 넣어서 만들어놨어요. 책 한번 보면 내가 쉽게 따라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네. 그래서 책의 목표를 딱 적응한 게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책을 딱 시작했을 때 책을 다 끝냈을 때 다소 어설플 수는 있지만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하나 딱 만들 수 있는 것까지 안내가 가능하도록 만들어놨고요. 제가 책을 쓸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투자라는 게 만약에 3단계까지 단계라는 것이 있다면 나는 투자자들에게는 0단계나 1단계 정도만 알려주면 된다. 그 이후로는 다 스스로 하는 투자들이고 다 알아서 선택할 거기 때문에 0단계와 1단계 정도만 정리해서 알려드리자 이런 생각으로 책을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시작하는 게 제일 어려워 하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 분들이. 그게 어렵죠. 그게 제일 어려운데 또 안 그래도 복잡하잖아요. ETF, ISA, IRP 다 복잡하고 그런데 사실 그런 걸 모르면 이제는 좀 어렵잖아요. 퇴직연구원도 DBDC 이런 걸 다 엮여 있고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을 잘 정리를 해주셨을 것 같아요. 저도 빨리 보고 싶네요. 같은 동기인데 같은 퇴직연금을 넣고 있는데 나는 또 내가 그걸 잘 활용을 해서 같은 동기여도 나갈 때 그 퇴직금에 대해서는 또 현저하게 차이가 날 수가 있으니까 10년이 10년이라면 내 돈이 잠자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오늘 말씀드렸던 것들이 거의 다 책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